왜 이래 내가, 왜 이래 내가 형님이랑 박재철 형님이랑 같이 일하지 않으셨어요? 그 형님도 형님하고 똑같이 파키슨 병 걸려가지고 산업재해? 그거 신청해가지고 한 달에 얼마씩 받는다더라고요 산업재해 신청하면 나오지 않을까요? 저희 집사람하고 둘이서 지금처럼 쭉 같이 오래오래 했으면 그게 꿈이에요 살이 찌니까 몸 움직이기가 너무 힘들어요 옛날하고는 움직이는 것도 그렇고 생활하는 것도 좀 둔해졌어요 거꾸로 먹으면 나중에 포만감이 유지가 되고 지속적으로 돼서 많이 먹거나 하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깐요